안녕하세요. 전차님. 저희 은채 모호가 안 온다고 해서 저 혼자 왔습니다. 어쨌든 가면만들기를 해볼겁니다. 자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입니다. 생일 12일 목요일부터 14일 생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추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12일은 121점부터 130분, 13일은 111점부터 120분, 14일은 111점부터 110분까지이며 경기 소독을 받치고 사야 세대나 관례가 나오는 세대는 관리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제시판 공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3월 12일 목요일부터 14일 생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금 저 공통에다가 골반하고서 얘기해주세요. 내일 저희 집에서는 공포기를 먹고 오전 10분, 111점부터 120분, 14일은 101분부터 110분까지이며 경기 소독을 받치고 사야 세대나 관례가 나온 두 세대는 관리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장은 제시판 공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리상무소에서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관리상무소에서 이상 관리상무소에서 필요가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다시 만나볼께요. 이제 나와서 수둑을 빌려주세요. 다음은 양이저에서 2단계, 이렇게 해봅니다 저희 누나는 지금 소파에 앉아있어요 오늘 중에서 제일 좋아 1도가 아니지만 2도가 아니지 2도가 아니지 3 2 2 3 4 5 4 찬이 마무리해라 네 마무리할게요 아까 그 많은 사람은 저희 없나 보여? 예쁜 목소리죠? 어쨌든 상품 좀 기다려주세요 이거면 안되고요? 찬탄도 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제 마무리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칼로 칼로 어쨌든 3분도 기대해주세요 안녕